야스타노칸집 제가 전원과 후콩쥐입니다. 얼마나 꾸몄는냐? 바로 콩쥐레비 자 저쪽파는 곳입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기 콩쥐레비 주방이에요. 우와 퐁쥬애비 쇠리크 예쁜 주방에서 차도 마시고 냄비에다가 음식도 끓여 먹고 있네요 퐁쥬애비 귀여워요 약간 실버니안하고 비슷하게 나왔는데요 여기는 퐁쥬애비 카페들이네요 우와 여기는 퐁쥬애비 주방 여기는 퐁쥬애비 웨딩드네요 웨딩 결혼하네요 심부도 있구요 눈이 똥그랗습니다 여기는 퐁쥬애비 웨딩샵 둘이서 결혼해가지고 웨딩샵에 갔나봐요 전세 웨딩드네요스가 있고 여러가지 예쁜게 있네요 여기는 퐁쥬애비 패샵 패샵이라서 동물들 그리고 멍멍이와 토끼가 멍멍이를 키우네요 좋아요 자 이런게 있고 퐁쥬애비 인형 커플도 있네요 오 엄마 아빠 딸인가봐요 여기도 퐁쥬애비 인형 커플인가봐요 아빠 엄마 누나 동생이 있네요 여기는 퐁쥬애비 2층집이에요 우와 2층집 2층집을 진짜 갖고싶어하죠 2층집이다 우와 멋있어 여기서 계단타고 올라가면 올라갈 수 있겠죠 여기 열어가지고 하늘이 더 좋은거 같아요 오 이렇게 생겼구나 좋은데요 화장도 하고 와 불도 켜진데요 짱이다 자 이곳은 어딜까요 바로 롯데마트 사연점 토이드라스에요 여기 필요하신 2곳에서 구경하셔도 좋을거 같아요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빠이빠이 빠이빠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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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